잘 잤다! 자, 오늘도 디즈니 크루즈에서 신나는 하루를 보내볼까? 우와, 날씨 진짜 좋다! 자, 그러면 디즈니 크루즈의 캡틴으로 변신! 짜잔! 캡틴으로 변신! 자,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 항해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군! 자, 지금부터 지니 캡틴으로 항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오晴 Rena 자, 이제 놀이기의 세게 자막기란에Ho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녁에 먹을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골라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공주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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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친구들, 친구들 엄청 엄청 예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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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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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아멘 아 아 오케이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그럼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신나게 놀아볼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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